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교재 129페이지부터 131페이지까지 소멸시효, 풍선효과, 어닝리세션, 총부채상활비율, 셸코오퍼레이션, LCC, 스마트머니, 덤머니, 최저임금제, 선도은행, 티저레터, 코드커팅, 최종대부자기능, 출구전략, 쉐도캐비닛. 요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129페이지에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가 소멸돼 버리는데 아,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소멸시효라고 그럽니다. 소멸시효. 자, 어떤 권리가 있는데 이걸 행사를 계속 안 하게 되면은 그 권리가 그냥 뭐 10년 안에 이걸 행사 안 하면 사라지는 거야. 그냥 사라지는 걸 우리가 소멸시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범죄나 현상을 단속, 억제했을 때 예상하지 못한 다른 나쁜 방향으로 범죄나 현상이 불거져 나오는 현상을 우리가 풍선효과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담배를 못 피게 했더니 담배를 단속했더니 대마초를 핀다거나 다른 방향으로 더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업의 실적이 전년도 대비 두 분기 연속으로 하락하는 경우를 뭐라고 그러냐면 어닝 리세션이라고 합니다. 리세션이 침체죠. 그래서 이 벌어들이는 수익이 두 분기 이상 하락하면은 어닝 리세션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게 DTI인데요. 총부채 상환 비율입니다. 그래서 DTI 총부채 상환 비율은 요 총부채 상환 비율이란 말보다 DTI란 말로 더 많이 부르는데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소득인, 차주가 돈 빌린 사람이에요. 소득인 원리금 상환 능력을 감안하여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설정하기 위해 도입된 규제다. 자, 우리가 앞에서 뭐 배웠냐면 LTV 배웠어요. LTV하고 같이 나오는데 LTV와 DTI의 차이는 뭐냐 LTV는 어떤 건물이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의 가치가 10억이면 이 중에서 30% LTV다. 그러면 10억에 30%는 3억밖에 안 밀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LTV는 이 건물의 가격하고 상관이 있는 건데 요 총부채 상환 비율은 뭐냐면 차주의 소득, 이 돈을 빌리려는 사람이 가령 이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이 이 사람의 소득과 그 외에 다른 부채까지를 고려하는 거죠. 그러니까 LTV는 이 담보가 되는 건물을 보고 얼마 빌려줄까를 챙기는 거고 DTI는 돈 빌려주는 사람이 소득이 충분해서 돈을 갚을 수 있을까 그걸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돈 빌리는 사람 살펴보는 거고 요건 부동산 담보를 살펴보는 거다. 이렇게. 그래서 요 DTI와 LTV가 대표적으로 그 우리 부동산 경기가 과열되어 있을 때 그 부동산 경기를 잡는 가장 대표적인 주제수단이 요거죠. 이걸 낮춰버리면 돈 빌리기가 힘들어지니까 자, 그 다음에 법인으로 설립해 등록되어 있지만 특별한 자산도 없고 영업활동도 하지 않는 회사를 말하는데 요게 쉘 코오퍼레이션이니까 그 껍데기만 있는 회사라는 얘기죠. 본격적인 영업활동 개시 전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경우가 많으나 세금 회피의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130페이지 불필요한 서비스를 없애고 운영비 절감에 집중해 대형 항공사보다 저렴한 항공권을 판매하는 저비용 항공사를 뜻하는 말이다. 우리가 요거 LCC라 그러죠. 로우코스트 캐리어 기존의 일반적인 항공사를 FSC, 풀서비스 캐리어라고 하고요. 이거 반대 개념이에요. 자, 월가에서 출연한 용어로 차별화된 정보력과 판단력으로 한발 앞선 투자기관이 고수익의 단기 차익을 노리고 장세에 따라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자금을 우리가 스마트머니라고 합니다. 반대로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결여된 개인 투자자 개미들이죠. 자금을 일컫는 용어로 스마트머니의 반대 개미가 덤머니, 덤이 바보라는 뜻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해서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그 이상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최저임금 제도네요. 그죠? 최저임금제 최저임금 제도는 1894년 뉴질랜드가 가장 먼저 도입했대요. 그 다음에 은행 산업의 흐름을 주도해 나가고 여신운용이나 의사결정에서 다른 은행의 모범이 되는 은행을 말한다. 은행 업무 중 거의 모든 면에서 비교 우위에 있는 은행이다. 따라서 금리 결정이라든지 새로운 제도 시행에 있어서 가장 앞서는 은행이 자, 이건 금리 결정은 기준금리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준금리는 중앙은행에서 정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은행끼리 거래하는 콜금리를 결정하는데 큰, 가장 큰 의사가 반영되는 이걸 우리가 선도은행, 리딩뱅크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31페이지 특정 기업의 매각을 염두에 두고 이 매물에 관심을 보일 법한 잠재적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발송하는 자료로서 일반적으로 회사 현안과 투자 유인 업계 현안 등의 내용을 간략하게 기재된다. 이걸 우리가 티저, 티저 레터라고 하죠. 우리가 영화도 무슨 티저를 못 본다고 그러죠. 그,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선을 끊는다는 의미로 기존 케이블 방송 등 유료 유선 방송을 해지하고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등 새로운 플랫폼으로 시청자들이 이동하는 현상을 의미하는데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코드 커팅이라고 해요. 선을 끊어. 그래서 케이블 방송 안 보고 요즘엔 인터넷이나 온라인 스트리밍, 넷플릭스 뭐 그런 거 보죠. 그런 현상을 얘기하는 거고요. 코드가 선이란 뜻이죠. 선. 커팅이 자르다. 그 다음에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일시적인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금융기관에 대하여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하여 부족자금을 신속하게 대출해주는 기능을 뭐라고 그러냐면 최종 대부자 기능이라고 해요. 그러면 최종 대부자 기능을 하는 것은 중앙은행이 하는 겁니다. 중앙은행이 최후의 보루라고 그냥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경제위기 발생 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취하였던 각종 완화 정책을 정상화하는 것을 말한다. 원래는 군사용어인데 이게 뭐라고 그러냐면 양적 완화를 다시 정상화를 돌리는 걸 우리가 출구 전략을 해요. 출구 전략을 막 시도했다가 많이 실패했죠. 그 후유증도 많고 그 다음에 대선 후보들이 직권에 대비해 내각에 앉힐 고위 공직자 명단을 미리 작성해둔 것으로 일명 그림자 내각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쉐도우 캐비닛이라고 그러죠. 쉐도우 캐비닛. 자 그래서 오늘은 129페이지부터 131페이지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